등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다 먹는데 인간을 먹어보기때문에 오늘도EM을때부터는 맛의가는 그 친구 너무 맛있을때문에 누나봐요 눈에 직진한 고춧가루 치즈 엄마 쇠쇠거 너무 맛있다 매콤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꿀맛 력스터토정보원 아삭바삭해서 추가적으로 고소하고 하지만 이렇게 칼이도 고소하고 아삭바삭해서 이렇게 넣어서 아삭바삭한 것 같네요 아삭바삭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더 넣어서 아삭바삭한 것 같네요 잘 넣으시옵소서 전혀 먹기 전에 더 먹으면 또 먹으시니 너무 맛있다 아삭해 지끌작 너무 맛있어 치즈 초콜릿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배가 찹쌓고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맛있고 잘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먹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좀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